이번 시간은 1차 함수의 이용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표를 바탕으로 좌표 x, y의 점을 그래프에 그리고 x와 y가 1차 함수인지 확인합니다. 그럼 규칙에 따라 풀어볼까요? 먼저 문제를 읽고 파악합니다. 여기서는 좌표 x, y의 점을 그래프에 그립니다. 그리고 점이 1차 함수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좌표 x, y의 점을 하나씩 그래프에 찍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점이 이어지도록 대략적인 직선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이 확실히 그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합니다. 직선이 잘 그어졌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고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x, y의 점을 하나씩 그래프에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점이 이어지도록 대략적인 직선을 그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